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이것저것 왜요? 시장이 좀 엉망입니다 시장이요? 네 물론 이제 시작해봐야 알긴 하겠는데 선물만 보면 네 선물만 보면 오늘 선물 나스닥이 한 1.99% 2%네요 2.1% 빠지고 있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유럽장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유럽도 안 좋고 다우도 오늘 좀 빠지고요 SM500도 1.26%로 안 좋네요 안 좋은데요 역시 이유는 야후에 딱 보시면 메인 화면에 딱 보이죠 테크주의 어떤 그런 하락 이 시장의 하락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 매체에서도 테크주가 그럼 왜 하락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까? 제가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나마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식을 판다고 그러면 테크주라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동안 많이 오른 테크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분들이 최근의 모습만 보시지만 여전히 1년 2년 1년 반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온 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다우가 힘을 쓰고 있고 나스닥이 좀 못 가는 것도 한 1년 동안에 보게 되면 키맞추기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특별히 왜냐하면 테크 쪽이 빠질 만한 실적이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좋았죠 그런 부분들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거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보는 관점은 다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스파이 G하고 스파이 V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파이 V는 스파이 S&P500에서 가치주 가치주만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ETF고 그다음에 G는 이제 그로스 성장주로 보여주는 ETF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파이 V를 한번 보면 올타임 하이죠 뭐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조금 갖고 있어요 네 스파이 V를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놀라운 여러분 혹시 화면 잡아주시면 PD님이 너무 조금 갖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조금이면 한 2억? 우리 이 프로님은 그러니까 알려주신 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6일째 상승이에요 6일째 스파이 V는 물론 넘기면 좀 빠졌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거의 하루인가 한 10일 동안에 하루 빠져 다 올라왔거든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색깔이 편안하고 지금 네이버의 증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이 안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버크샤 SA 그다음에 P&G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기업들 금융 같은 기업들이라서 그런 것도 살아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테크주 위주의 하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좀 살아있는 거 XLI라고 하는 제가 산업재 ETF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재 ETF 역시 어제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6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어제도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좀 봐야겠지만 특별히 저는 전반적인 시장이 악재라기보다는 지금 기술주에 국한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아마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기술주가 움직이면 같이 빠지는 게 보통 이제 스펙 관련주들 그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순으로 약간 좀 하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 빠지는 부분들이 얼추 다음 주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저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혹시 이제 빅텍 그 기업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항 주식들은 팔지 마시고 더 가져가라고 좀 조언드리고요 한번 시장 상황을 좀 잠깐 받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져갖고 많이 시장이 지금 선물해서 빠지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어제 끝난 걸 딱 보여드리면 진짜 우리 방금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빅6 테슬라까지 테슬라가 어제 6%가 빠졌습니다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ms 그다음에 애플 넷플스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나마 살아있는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헬스케어 쪽에 제약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거 일부 은행주 살아있지만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게 어제 반도체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좀 이따가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여기입니다 이거 반도체가 어제 업종 자체가 4.45%의 큰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애플이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 매니저께서 2023년 5g 관련 칩을 자체 개발하겠다 이슈가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플과 관련된 기업이 퀄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스카이웍스예요 현재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빠졌다 어제 퀄컴이 6.4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6%가 빠졌고요 스카이웍스가 5.2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3% 다 빠졌는데 더없이 많이 빠진 게 애플 관련 주였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반도체가 빠지니까 테크 쪽이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쨌거나 반도체 이렇게 빠지면 장기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가볍게 좀 보시라고 조언드리고요 넘어갑니다 어제 시티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서 근데 시티는 기본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립으로 그렇지만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낙관적이라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립이지만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 목표 주가에 되돌아하는 그런 수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목표 주가는 2415달러 현재가가 2291달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페이스북도 역시 320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현재 주가 305달러에 비교하면 얼마 안 된 폭입니다 일단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약간 조금 시장에는 악재가 됐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핀터레스트 트위터도 역시 중립으로 의견을 제시했고요 스냅은 매도견을 제시했거든요 매도보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제 조금 시티에 대한 SNS 회사에 대한 광고에 대한 수익이 좀 줄 것 같다는 그런 내용들은 주가 빠지는 거에 더 조금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광고를 먹고 사는 회사 중에서 로크만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로크는 아시겠지만 세트박스 업체인데요 광고를 보여드리면서 무료로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로크웨어는 다 중립 내지는 매도 의견을 내세웠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SNS 회사 자체는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상승이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죠 스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평상시 같으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렇게 큰 기업들도 보게 되면 약간의 안 좋은 의견이 나오잖아요 근데 별도로 주가에 반응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좀 힘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 자체를 제가 지난번에 5월 5일날 한번 보여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5월 5일 때 보여드린 표에는 10.8%로 최근 20년동안 가장 높은 주식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뭐의 영업이익인가요 저게 s&p500 전체의 평균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12.8%면 증가율입니까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2020년대비 2021년이 12.8%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12.8% 자체가 오늘 한 6일 뒤에 13.1%로 떠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증가율이 점점 시적이 나오면서 더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거의 끝물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실적이 좋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으로 좀 빠질 것 같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다음 주가 넘어가면 반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나마 유일한 거는 실적은 좋다라고 부분을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실적이 좋은데 장이 왜 그러냐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은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음 주에 나오면 업데이트를 해드린 걸로 해보겠습니다 버진 갤러텍이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집니다 지금 한 20%가 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매출은 또 제로였고요 그 다음에 eps는 0.27 마이너스였는데 0.55 마이너스로 더 커지는 모습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 가지 또 치명적인 것은 이번 달에 예정돼 있는 비행 테스트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기를 못하는 상황 연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 하겠다는 딱히 일정을 못 잡고 있는데 봤더니 그 비행 테스트에 보게 되면 비행기가 떠서 날아갈 때 마모가 심하게 된다는 부분 첫 번째 하나는 또 파열되고 찢어지는 비행기 자체가 그런 자체의 결함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직 비행기 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지금 어제 종가는 17.95였는데 지금 주가는 14달러 때까지 한 20%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버진기 같은 경우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때 60달러가 넘어갔던 기업인데 주가를 상당히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적으로 버진기 같은 경우 원래 실적 발표가 5월 4일이었는데 이번에 연기하여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연기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2항도 제가 넘어갔지만 2항도 지금 애뉴얼 리포트를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가 많이 빠졌는데 2항은 더 심한 것은 2항은 그냥 연기만 했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애뉴얼 리포트는 한참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치명적으로 이렇게 실적 발표를 미루거나 애뉴얼 리포트 자체를 이렇게 미뤄지게 되면 상당히 주가의 악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이게 기업인데 이게 이 그림이 뭐냐면 여주에 있는 프리미어 아울렛입니다 여기 사진이 여주에 있는 걸 보유하고 있는 지금 리치 기업인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0.96 대비 1.36이 나왔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살아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다만 시간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이번 실적이 좀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나오더라도 뭔가 조금 많이 올라왔다 그전에 좀 올라온 폭이 컸다 아니면 세부적인 조그만한 거 하나가 생기게 되면 자비 없이 주가가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조금 빠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최근에 올라온 폭도 있어갖고요 사이먼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일단 가볍게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쓰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빠진다는 거 저는 이제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여주에 한 번 가봤는데요 예전에 진짜 저는 외국에 온 줄 알았어요 완전 분위기가 건물 자체가 상당히 유럽풍인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저는 사이먼 프로퍼티인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주 프리미어 아울렛 네 여주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좋지 않았습니까 저기는 전 세계가 비슷한 분위기들군요 다른 나라에 전 세계가요 그럼 전 세계에 사이먼 프로퍼티에 브랜드에 전 세계에 다 가본 건 아니고 일부 일부 가봤더니 다 똑같이 그 컨셉으로 그렇군요 그럼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건물을 하나 네 그런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외지역에 만드니까 저게 제일 적당한 네 그 다음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켈러웨이 골프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인지조화가 안 돼가지고요 요즘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에 시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쨌거나 뭐 골프 골프 골프를 칠십니까 칠 줄은 아는데 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러시군요 지금 5센트 예상했는데 62센트가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0.3위보다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가지고 집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7%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가지고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골프 용품 골프 의류가 많이 팔렸답니다 사실 그건 왜 뭐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왜 저 생각 못했을까요 예상이 됐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요즘 골프 정말 붐입니다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는 근데 아 코로나가 상관없나요 사람이 또 띄엄띄엄돼 있나 거리 두기가 되나요 그게 그렇죠 가장 거리 두기가 쉬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골프장은 평일 부킹도 안 되고요 지하에 가서도 많이 치고 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안 쳐주나요 하여간 지하에도 치고 스크린 코스도 뭐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골프장 가격이 뭐 최근 1 2년 사이에 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그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코로나 상관없이 많이 했답니다 골프를 네 그래서 골프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혹시 그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치는 것도 좋지만 네 켈러웨이 골프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거든요 참고로 심볼은 엘에라이 col он 엘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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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ing Fascically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 아마 궁금했던 기업이죠. 그런데 eps는 46센트 이번에 처음 실적이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하는 건 없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139.5% 전년 동기 대비. 그만큼 실수가 없었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주가는 아마도 제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건 적자가 여전히 적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은 안 좋지만 바로 일일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활동하느냐. 보게 되면 4,210만 명.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전년 동기 대비 79%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로블록스도 역시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기업들처럼 이렇게 어떤 사용자의 수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일단 회사니까 페이스북처럼 여러분들 활성 사용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은데요. 늘었다. 네. 이 표가 나오는 건데 이 표는 여러분들 저희가 직접 로블록스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거기 나와있는 ir 자료를 딱 보시면 중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을 뜬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딱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4분기에 3,700만이었는데 지금 4,200만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한 대 가파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전에도 한 1% 정도 올라서 거래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돈을 실제 매출을 만들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수치만 보시면 노블록스에 대한 주가 판단이 가난할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노블록스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그 ir 자료를 딱 다운받으시면 다 보이니까 시간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니티도 아마 어제 좀 빠졌는데 유니티가 오늘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곧 나오면 제가 결과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런티아 참 안타까운데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다만 eps가 예상치를 부합하는 인나인이죠. 인나인 4센트 4센트 이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요. 많이 빠집니다. 지금 이제 시간에서 많이 빠지면서 한 7%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eps가 부합한 거만 빼놓고 매출도 역시 예상치보다 좋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49%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특히 거래 고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5곳에서 149곳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2분기 전망도 좋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국방부에 계약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난 국방부에 계약이 싫어. 일반적인 어떤 상업 그런 계약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얘기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 계약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 계약이 너무 관련된 거 아니냐 싶어서 많은 분들이 우여하고 계시는데 서서히 지금 정부 계약보다는 상업용 계약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eps는 빼놓고는 나무랄 데 없는 실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펠런티아는 더 밀린다고 그러면 지금 적자 보이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이 매수 찬스가 아닌가 그것도 한 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반 토막 났네요. 맞습니다. 많이 빠졌죠. 이 펠런티어가 예전에 상장 전에는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 빅데이터 기업이지만 우리가 이제 약간 베일에 쌓여져 있는 약간 그런 기업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고 상장만 내가 사겠다는 분들이 괜히 많았었는데 상장 막상 상장하고 나니까 물론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10달러째 상장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펠런티아. 오늘 좀 제가 보기에 많이 빠지면 반등을 노려갖고 투자 한번 해보시라고 조언드리고요. 넘어갑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서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가 깨져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590 몇 달러 아닙니까 정확히 590달러 정도에서 좀 장전 제가 이제 기사를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끄었는데 다 한번 떠봤어요. 뭐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거 전기차 4월 판매대수가 25,845대로 전월 대비 27% 감소한 거가 상당히 치명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많이 팔리면 상하이 공장을 수출 허브로 만들어서 부지를 확장하려고 그랬대요. 현재에서 상하이 공장 옆에 그런데 그게 어차피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하이 공장을 통해서 허브로 뭔가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일단 물 건너갔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너무 열정하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5,400만 팔러한테 이렇게 투표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테슬라의 도지코인을 받아들이겠냐 원하냐 거래 사용하는 거를 해서 이제 yes, no를 했는데 지금까지 75만 명이 답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아직까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 이런 거죠. 지금 도지코인 갖고 이런 투표할 때냐 어떤 그런 비판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더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 전기차 내부에는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영상 장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내 일부 군사지역을 다니면서 거기 담겨지는 그런 내용들 상당히 좀 이건 가져가면 안 된다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금지시키는 그런 발언이 불고 있고요. 마침 그거 할 때 지난번에 보니까 상황이 모터쇼에서 한 분이 올라가서 막 약간의 뭐죠? 컴플레인이 많이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또 많이 뭐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다니는 자체가 그 정보를 물론 일론 머스크 절대 빼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리고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정보를 데이터로 수집하면 아예 거기서 떠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껄끄럽게 중국 정부가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전기차 아예 주행을 금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여러모로 해서 중국에서는 조금 사업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좀 모습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제가 베를린 공장에 대한 착공 연기는 그게 우리 이 프로님께서 그게 정식 기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설마인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런 기사에다가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하루는 일단 600달을 지키는 걸로 한번 좀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한 6%인가요 빠지고 있죠 지금 지금은 그런데 장 시작하면 어떨지 좀 나스닥 선물은 낙폭은 약간 줄여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펙 ETF가 오늘도 좀 큰 하락을 조짐이 좀 보입니다. ETF인데도 불구하고 선물해서 지금 한 5% 이상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미 지금 7일 8일 동안에 7일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속을 썩이고 있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속을 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스펙 ETF에 포함되어 있는 평균 기업들의 하락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믿었던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드라프트 킹즈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더 키워주고 있다. 저건 저 스펙의 가격이 내리면 저 스펙의 시가총액이 그래서 ETF의 시가총액이 개별 기업들 빠지면 줄어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 만큼 담는 주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네.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거래랑 적은 주식들은 서로 악순환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펙은 또 일부 스펙이지만 일부 또 ARKK까지 겹쳐있잖아요. 캐시우드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던 니콜라 플러그파워 딱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지금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퓨어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또 버진그르트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스펙 ETF까지 해서 많이 빠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저는 이거 보고 숫자로 깜짝 놀랐거든요. 다시 한 번 눈을 비위면서 봤는데 영국이 백신 접종이라서 사망자가 99%가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200명 가까이 사망했었는데 이게 빨간색이 영국 거거든요. 했는데 지금 2명 거의 다. 그러니까 최소한 백신을 맞으면 걸린다 안 걸린다 떠나서 사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일단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두 가지 효과가 다 있겠어요. 그렇죠. 의료 시스템에 부호가 덜 걸리니까 집중치료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 쪽은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하한다고 그러면 사망자가 줄고 사망자가 줄문으로 인해서 병원에 대한 어떤 여유가 생겨서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장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장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작 했는데 S&P 500 1.17% 마이너스고요. 다운은 0.76%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다운 2%가 넘어가는 하락률을 보여줍니다. 2.0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2%는 조금씩 회복하지 않으면 아마도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3.6%로 600달러를 지지하는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장 시작이지만 펠런티어도 역시 2%로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펠런티어가 아까 장 전에는 한 6, 7%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빠지면 지금은 오늘은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진가르트 보게 되면 오늘 16.9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행 테스트 연기가 상당히 치명적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도 확정된 테스트 날짜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간단한 기사 한번 보고 일단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버진가르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켈릴라와이 골프 넘어갑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많이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아까는 7.5%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한번 가격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브렌즈가 있습니다. 엘브렌즈는 여성 속옷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빅토리아 시크릿하고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서브랜드 중에 빅토리아 시크릿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베스앤바디웍스라고 해서 목욕용포를 판매하는 두 가지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빅토리아 시크릿을 그냥 파는 걸로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걸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걸 그냥 분사시키겠다. 스피너퍼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주가가 밀려지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그냥 이거 팔아넘기는 게 더 좋아했었나 봐요. 자금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팔지 않고 그냥 분사시킨다는 계획 때문에 지금 주가가 1.9%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엘브랜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한국분들이 빅토리아 시크릿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안 팔리는 기업이니까 물론 주가는 세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팰런티어는 넘어갑니다. 주가가 실제가 굉장히 좋아한 수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만 해도 지금 보시겠지만 매출 증가율이 30%가 증가했고요. 2025년까지 증가한다는 그러니까 워닝에 대한 예산지가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아까는 6.6%가 빠졌거든요. 점점 하락폭을 줄이지 않을까 보니까 여러분도 한 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노블록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게임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노바백스가 11.9%가 빠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기사 접해드렸는데 지금 공급만 문제로 인해서 유럽 쪽에 제때 공급 백신이 얼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나오는 기사는 뭐냐면 정식 승인을 연기한다는 겁니다. 원래 2분기에 한다고 했는데 3분기로 일단 연기합니다. 미국과 영국과 유럽에 제출하려고 했던 승인 절차는 3분기니까 가을까지 연기하는 거 나왔고요. 이게 치명적으로 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11.9% 빠진다고 합니다. 일단은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노튼 라이프락이라고 해서 예전에 여러분 pc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노튼? 노턴 바이러스. 노턴 바이러스 잡는 거죠. 예전에는 시만텍이었습니다. 기업 이름이 시만텍 바뀐 거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실적이 좋아져서 2.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잖아요. pc 쓰시고 하시니까 왠지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많이 신청하시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백신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집에 계신 분들은. 그때 역시 이 기업도 그런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좋았고요. 주가는 2.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15억 달러에 달하는 자세주 매입까지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주가는 세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사가 좀 봤는데 전반적으로 시작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매물 보면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봤더니 테슬라는 한 4%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존 1%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1.64% 구글이 2.18% 애플도 2% MS도 1% 하락을 다 보여줍니다.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반도체 전 종목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퀄컴 텍사스 인트로먼 AMD 마이크로드 테크놀로지프트 다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도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반도체 종목은. 이유로 해석되는 건 있습니까? 혹시 반도체? 기술주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같이 빠지는 거 더해서 어제 애플에 대한 자체 생산, 칩 생산에 대한 악재가 터지는 그런 모습에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기사를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빠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이키가 오늘 올라가네요. 나이키는 왜 올라갈까요? 다시 한번 기사를 좀 이따 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빠지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살아있는 게 필수소비재, P&G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크로락스, 킴벌리클락 이런 기업들 정도 올라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많이 빠지네요. 오늘 빠지는 개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올라가는지 지난번에 한 번 실패했는데 나이키가 요새 이유 없이 올라가거든요. 나이키 지난번에 기사 봤더니 올라가는 내용이 없어갖고 오늘도 지금 플러스인데요. 0.84% 오늘도 기사가 없는데 왜 올라갈까요? 상당히 나이키가 오늘 올라간다는 것만 나와주고 있고 이유가 안 나옵니다. 이유가 지난번에도 한 번 세게 올라갈 때 이유가 없더니 하여간 나이키만 올라가는 정도 제가 아는 종목 중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심리의 영향을 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심리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다 네. 오늘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없을 정도까지 이럴 때가 좀 기분이 더 좋지 않죠. 네. 안 좋죠. 하기가 그 어제까지만 해도 갈려갖고 에너지 금융 산업질은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죠 이런 날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마 이후에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나스닥이 1.6%까지 아까 2%대에서 약간 좀 낙보는 것 같아요. 조금 낙보고 좀 줄이는 모습.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채팅창에서는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이라서 오른다고 나이키요? 이 와중에 농담을 해주시네. 그나마 여러분도 그런 여유 좋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실적이 좋은 건 다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주가 못 가서 상당히 짜증나시겠지만 실적이 좋은 장에서 계속 밀려버리게 되면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표라든지 물론 인플레이션 자체는 좀 악재가 되고 있지만 특별히 어때 악재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악재는. 뭐 이렇다 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세금 인상도요. 제가 지난번에 표를 보였지만 기술주가 가장 타격을 받는 건 다한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빠진다는 것도 뭔가 좀 의아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심리적인 부분도 아니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기술주에 대한 좀 치워가는 구간 대신에 다른 것들이 올라갔으니까 좀 로테이션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좀 들여다보면 되겠죠? 네. 이 정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개장시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조정을 받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지켜보다가 또 하루 이틀 할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 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